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이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담의 세계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드는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잔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로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족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덜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놓으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예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에는 바울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 그리소를 증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변명하는 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였지만 실제로 바울이 하고자 한 것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소를 무리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어떠했고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소를 믿는 자들이 핍박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쭉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2장 말씀의 상황은 사도바울이 전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1장에서 보았듯이 사도바울은 무리들에게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들 주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도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을 구호하여서 그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형평 가운데 있는데 사도바울은 그때 잠시 말할 기회를 달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층대 위에 서 있는데 그의 옷은 갈기갈기 찢어있었고 또 온몸 구석구석은 아마 멍이 들어있었고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는 상태 이 노년의 나이에 사도바울의 모습은 참 처참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무리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도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을 때 무리들의 반응은 더 격하게 일어났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전보다 더 격렬하게 사도바울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의 반응들이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도바울 아니고 그 누구라도 이런 수많은 매를 맞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소리지르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굉장히 마음으로 눌리고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담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또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리스인으로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을 우리를 바라볼 때 유별나다 이렇게 시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들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로 우리가 그런 말들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념은 눌리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눌려있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담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나 이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도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 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았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절부터 21절 말씀에 있는 사도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 해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사도바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끝까지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열린 것이 그가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너라 사도행전 9장 18절에 그가 눈이 열릴 때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를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참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잡아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았지만 영의 눈은 완전히 가려져 있는 사람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그가 눈이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일을 사도행전 9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육신의 눈이 가려진 것은 단순히 시력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그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였을 때 그가 다시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새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단순히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새롭게 열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게 된 것이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말을 원어로 봤을 때 그 의미에는 위를 바라보다 위를 향하여 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바울이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정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임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신 것을 믿게 되었고 지금도 그분이 인만우에 되셔서 나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는 눈이 그에게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눈이 열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눈이 활짝 열려서 그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가지고 곳곳에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사도행정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 그 현장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도 그 복음을 전하였고 26장에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시 열린 눈 위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도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사도바울의 오늘 본모 속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바울은 그의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달려들고 그에게 고함치고 소리지르고 그를 향해서 정말 피팍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만 볼 수 있지 않았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본 눈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서도 탐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요?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과 형평 가운데 초점 맞추며 시선을 눈치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형평과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은 컴패션에서 주최하는 북한 서미시라는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대 전우택 교수님이 그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강의에서 한 탈북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0대 초반에 여인이 가족과 함께 탈북하여져서 두만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80이 넘은 노인인 아버지께서 노래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노래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어도 예수에서 떠난 심정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지금은 찬송가에 없지만 예전 찬송가에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생전 처음 듣는 노래를 아버지가 부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에게 이것이 무슨 노래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사실 나는 해방되고 나서 평양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주고 나올 수가 없어서 북한 땅에 머물러야 했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평생 숨기며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분과 땅을 건너고 나으니까 이제 마음껏 찬양을 부르는 거다라고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이 40대 초반의 여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생 교육을 받기로 예수 믿는 것, 기독교라는 것은 정말 몹쓸 종교다 아주 사람을 해치는 종교다 극악한 종교다라고 평생 배웠는데 이 아버지가 이 극악한 종교를 믿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너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수십 년이 지난, 40년이 넘도록 주세사상을 교육받았는데 아버지가 이 긴 세월 동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기독교를 향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전율할 수 없었다라고 그녀가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 공산당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를 이길 수 없구나라고 결론을 믿고서 사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이야기를 교수님이 그 집회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지만 그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억누르고 그를 짓밟고 있는 그의 심령을 억누르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는 마음껏 찬양할 수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눈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 있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고 낭만케 하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승리하게 하는 주의 놀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눈이 더욱 열려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열렸을 때 사도바울이 첫 번째 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래되 주님 무엇을 하리일까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 그렇게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 그는 매 순간 살았습니다 빌리포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그 감옥에 갇히게 하신 주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도 그는 옥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곳에 머물려 있었습니다 그곳에 보내신 주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 그 질문으로 서서 있을 때 그가 감수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빌리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질이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로 그가 나아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일까 이 말씀 구절 그대로를 그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품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매를 맞는데 이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때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 이런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너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니 너를 때리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이들에게도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이고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그런 절박한 가운데 전할 수 있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질문으로 끝까지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 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물어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때 무엇을 하리일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을 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느낀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고 믿음으로 순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증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갈래교회 모교 예배에 온성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도 이미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온성도 목사님이 2년 6개월 동안에 북한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투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생활을 하실 때 첫 번째로 20년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20년형 재판의 판결을 받고서 탄식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곳에 갇혀서 20년을 살 수 있나 아이들은 9살인데 20년이 지나고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시고 또 선교사님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또한 선교사로의 신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제가 20년이라도 좋으니 이곳에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수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또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갇혀있는 20명의 탈북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마 그곳에 같이 갇혀있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기도와 드릴 수 없는 강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함께 갇혀있는 20명의 탈북자들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그 공안의 책임자가 와서는 그 20명의 탈북자들을 풀어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풀어줄 뿐 아니라 그들이 신분증이 없으니 풀어주면 다시 잡히게 될 것이니까 그들이 가려고 했던 동남아시아로 우리들이 보내주겠다 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진짜로 그 20명의 탈북자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 것이죠 성교사님은 그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었지만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나를 단순히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성교사로 그곳에 보내신 것을 성교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고 그들이 섬기는 일이었음을 성교사님이 깨닫게 되었고 기도로 섬김으로 강구로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신 것입니다 예배 후에 성교사님과 식사하며 교제를 하는데 성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기간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2년 6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그 감옥에 가라 했지라도 저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성교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고백인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 내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리들 앞에 있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 증거자로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었던 것이 사도바울의 모습인 것이며 50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내 받은 땅에서 증인으로 포금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리일까 내가 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리일까 물을 때에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증인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일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 나눠 기도할 때 먼저 1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거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환경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형평과 상황에 다시 보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내 눈과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주님의 눈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으로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더욱 열려지게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그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형평과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평과 상황이지만 하나님 다시 보는 눈을 위를 바라보는 눈 주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오 근심이 아니오 염려가 아니오 불안함이 아니오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내 눈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판단으로 모든 것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주님께 묻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이렇게 주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 주님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주시면 주님 생각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계획대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묻고 순종하며 담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주님께 날마다 묻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수많은 무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빌리